안녕하세요. 장정혜 마수님 영동현 마수님 한국의 일정 나는 잠에 물걸이 뿜이야 제일 흔들렸을까 나는 잠에 물걸이 뿜이야 제일 흔들렸을까 아래에는 종로보빛이 뿜이야 귀한 밤을 썩기야 그 우리 부산아 너 없을래 좀 더 허 장기부터 전해 봄 보다 전해 경호가 자네 야 어 어 와으으 사귄 날까지 다치가세 종지가uest stiffnes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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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